지금 60년 이상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저 딸까지 4대가 이어져서 한 100년 정도 전통을 가진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고구마도 직접 농사를 지어서 다 전분을 만들어서 독특한 향이나 맛이 나게 그렇게 우리만의 전통식품 그런 정성을 갖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녹화 야채나 이런 좋은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 전통, 정성, 맛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서도 저희 장수댁국이 국산콩, 평창콩으로 해서 100% 국산콩으로 해서 직접 저희가 매주를 다 쓰고 그리고 청국장 발효하듯이 세 번 정도가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돼지 한 마리 뼈가 다 들어갑니다 머리뼈, 사골, 등뼈 이 세 개를 24시간으로 부와서 그 진국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만든 그 장 고추장, 막장, 된장을 섞어서 나온 국이 아주 명품의 해장국이에요 이 시각 구매 eyel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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